대전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의 4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평균 전셋가격은 2억 4,671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2억 575만 원에 비해 19.9% 올라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전의 전셋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중위 가격은 2억 3,536만 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2억 1,025만 원을 크게 웃돌며 광역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